자식을 둔 부모들은 안 지나서나 자녀를 걱정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나이가 들수록 자식과 부모 사이가 어색해지거나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나이 들어서도 자식과 멀어지지 않고 자식에게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 네 가지에 대하여 범윤스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자식을 강아지처럼 키우지 않도록 합니다. 자식이 성인이 됐다면 더는 강아지처럼 생각하지 말고 어른으로 대접해 주세요. 강아지처럼 모든 것을 다 해주려는 순간 부모의 마음에는 자식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해집니다. 자식을 강아지처럼 키우는 순간 평생 자식을 돌봐주고 먹여줘야 하는 대상이 돼버립니다. 스님을 찾아오는 50대나 60대의 여성분들과 상담을 하면 대부분 자식 걱정 때문에 옵니다. 유학을 다녀왔는데 취직이 안 된다고 걱정이며 결혼해야 하는데 마땅한 배우작감이 없다고 걱정입니다. 그런데 자식도 20살이 넘으면 어엿한 성인입니다. 강아지처럼 계속 돌봐줘야 하는 대상이 아닌 자기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어엿한 어른이에요. 그래서 20살이 된 순간부터는 부모가 이것저것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자식 인생은 자식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을 끊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작고 헌신적인 사랑만 자식에게 주려고 하지 마세요. 자식과 좋은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려면 냉정하면서도 옆에서 가만히 지켜봐주는 사랑이 더 중요한 법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다 큰 자식이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만 있어서 고민이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식이 회사일이 힘들다고 하니 직장을 그만두고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더라고요. 그럼 이때부터 자식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 인생 부모에게 의지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큰 어른님에도 불구하고 부모한테 돈 받아 쓰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직장 그만둔 것도 자신의 탓이 아닌 부모 탓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요즘 젊은 세대들의 삶이 팍팍하다는 걸 알지만 만일 자식에게 돈을 주고 싶을 때도 그냥 주지 말고 차형증을 쓰도록 하세요. 그런 식으로 스물 살이 넘은 자식은 계속 어른 대우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직장 취직하고 나면 그때부터 부모에게 빌렸던 돈을 조금씩 갚아 나가게끔 만드세요. 이게 바로 성인이 된 자녀를 제대로 사랑하는 방법이자 자식과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자식에게 좋은 부모가 되고 싶으면 너 위해서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자식 어렸을 적부터 자꾸 이런 소리를 하면 자식이 성인이 되고 났을 때 부모와 원수지간이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기도를 드리는 행동은 나 자신을 위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자꾸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생각하면 자식이 내 마음에 차지 않을 때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기도하는데 자식은 변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괴롭다고 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자식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꼭 바뀌어야 하나요? 그건 자식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저 나를 위한 기도일 뿐입니다. 내 마음 편하게 하자고 기도드리는 것을 자꾸만 자식을 위한 마음으로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묵묵히 기도드리고 자식을 지켜봐주면 자식도 어느 순간 부모에게 감동을 받게 됩니다. 엄마의 정적인 희생이나 기도를 보면서 아이가 감동하고 저 스스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저 스스로 감동하여서 저절로 변한 자식들은 결국 성인이 되고 났을 때 부모와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아요. 나를 위해 희생하고 애썼다는 것을 자식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108배 절이든 기도든 모두 나를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세요. 기도드리는 근본과 108배 절의 본질만 생각한다면 108배를 할 때도 내 마음이 기쁘고 기도를 드릴 때도 그것 자체로 내 마음이 행복합니다. 세 번째로 자식은 나와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세요. 자식 생각과 내 생각이 똑같을 수 없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자식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식의 이분법적 사고로 자식을 대하면 그런 행동이 바로 자식과 멀어지는 길입니다. 자식은 내 부속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과 자식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세요. 서로의 생각이 다를 뿐이지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는 것은 없습니다. 나와 자식의 생각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해야지 나는 옳고 자식은 그르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이 결국 중생에게는 고통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내 생각을 자꾸 주입하는 부모라면 서로의 견해가 다를 수 있다. 취미도 다를 수 있고 습관도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세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면 자꾸만 자식과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자식 입장이 돼보도록 하세요. 자식도 사람인지라 내 입맛에 맞게 변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가짐을 바꾸는데 초점을 두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말했을 때 자식이 싫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털어버리세요. 이런 마음이 자꾸 들지 않으면 108배 기도를 하면서 수양하도록 하세요. 자꾸 내 생각이 맞다고 고집부리는 순간 소중한 내 자식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넷째로 자식 앞에서 배우자 흉을 보거나 배우자를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예전에 스물 살이 넘은 청년이 스님을 찾아와서 아버지와 연을 끊고 싶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아버지는 자신을 위해 해준 것 없이 대접받기만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에는 엄마의 영향도 매우 큽니다. 엄마가 자식을 임신했을 때 남편에 대한 미움이 있으면 그 무의식의 마음이 자식에게도 전달됩니다. 자식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그래요. 용돈을 줄 때도 엄마가 몰래 주는 거야 아빠가 몰래 주는 거야 이런 이야기하지 마세요. 돈을 줄 때도 아빠가 없으면 아빠가 힘들게 벌어서 이렇게 주는 거야 이렇게 배우자에 대해 좋게 이야기해줘야 합니다. 자꾸 배우자 몰래 뭔가를 자식에게 해주게 되면 자식의 중심축이 흔들리게 돼요 몰래 해주는 엄마는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거고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아빠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도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열심히 돈 벌어오고 일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중년 이후에 아버지도 매우 큰 상처가 됩니다. 젊은 시절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는데 자신을 찾지 않는 자식들 때문에 상처받게 돼요. 그래서 자식 앞에서 배우자를 함부로 대하는 것도 좋지 않고 흉보는 것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꾸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자식이 성년이 되고 난 이후 결혼 생활에도 큰 장애가 돼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가 아버지를 함부로 대하거나 아버지가 어머니를 함부로 대하면 자식도 똑같이 변합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함부로 대하면 자식도 아버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게 돼요. 자식 앞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참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 마음 속에 카르마도 치유가 되고 자식 마음의 카르마도 치유가 됩니다. 내가 자식 앞에서 배우자 흉을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참회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배우자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지금의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계속 살 거면 참회하고 사과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며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식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원만할 수 있고 틀어질 수도 있는 법입니다. 항상 주어진 상황과 조건 속에서 자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향을 생각하도록 하세요. 이게 바로 부모가 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은 자식과 관계 유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지속시키는데 힘이 됩니다. 자식을 둔 부모들은 안 지나서나 자녀를 걱정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나이가 들수록 자식과 부모 사이가 어색해지거나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나이 들어서도 자식과 멀어지지 않고 자식에게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 네 가지에 대하여 법륜스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자식을 강아지처럼 키우지 않도록 합니다. 자식이 성인이 됐다면 더는 강아지처럼 생각하지 말고 어른으로 대접해 주세요. 강아지처럼 모든 것을 다 해주려는 순간 부모의 마음에는 자식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해집니다. 자식을 강아지처럼 키우는 순간 평생 자식을 돌봐주고 먹여줘야 하는 대상이 돼버립니다. 스님을 찾아오는 50대나 60대의 여성분들과 상담을 하면 대부분 자식 걱정 때문에 옵니다. 유학을 다녀왔는데 취직이 안 된다고 걱정이며 결혼해야 하는데 마땅한 배우작감이 없다고 걱정입니다. 그런데 자식도 20살이 넘으면 어엿한 성인입니다. 강아지처럼 계속 돌봐줘야 하는 대상이 아닌 자기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어엿한 어른이에요. 그래서 20살이 된 순간부터는 부모가 이것저것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자식 인생은 자식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을 끊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작고 헌신적인 사랑만 자식에게 주려고 하지 마세요. 자식과 좋은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려면 냉정하면서도 옆에서 가만히 지켜봐주는 사랑이 더 중요한 법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다 큰 자식이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만 있어서 고민이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식이 회사일이 힘들다고 하니 직장을 그만두고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더라고요. 그럼 이때부터 자식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 인생 부모에게 의지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큰 어른님에도 불구하고 부모한테 돈 받아 쓰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직장 그만둔 것도 자신의 탓이 아닌 부모 탓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요즘 젊은 세대들의 삶이 팍팍하다는 걸 알지만 만일 자식에게 돈을 주고 싶을 때도 그냥 주지 말고 차형증을 쓰도록 하세요. 그런 식으로 스물 살이 넘은 자식은 계속 어른 대우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직장 취직하고 나면 그때부터 부모에게 빌렸던 돈을 조금씩 갚아 나가게끔 만드세요. 이게 바로 성인이 된 자녀를 제대로 사랑하는 방법이자 자식과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자식에게 좋은 부모가 되고 싶으면 너 위해서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자식 어렸을 적부터 자꾸 이런 소리를 하면 자식이 성인이 되고 났을 때 부모와 원수지간이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기도를 드리는 행동은 나 자신을 위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자꾸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생각하면 자식이 내 마음에 차지 않을 때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기도하는데 자식은 변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괴롭다고 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자식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꼭 바뀌어야 하나요? 그건 자식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저 나를 위한 기도일 뿐입니다. 내 마음 편하게 하자고 기도드리는 것을 자꾸만 자식을 위한 마음으로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묵묵히 기도드리고 자식을 지켜봐주면 자식도 어느 순간 부모에게 감동을 받게 됩니다. 엄마의 정적인 희생이나 기도를 보면서 아이가 감동하고 저 스스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저 스스로 감동하여서 저절로 변한 자식들은 결국 성인이 되고 났을 때 부모와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아요. 나를 위해 희생하고 애썼다는 것을 자식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108배 절이든 기도든 모두 나를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세요. 기도드리는 근본과 108배 절의 본질만 생각한다면 108배를 할 때도 내 마음이 기쁘고 기도를 드릴 때도 그것 자체로 내 마음이 행복합니다. 세 번째로 자식은 나와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세요. 자식 생각과 내 생각이 똑같을 수 없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자식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식의 이분법적 사고로 자식을 대하면 그런 행동이 바로 자식과 멀어지는 길입니다. 자식은 내 부속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과 자식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세요. 서로의 생각이 다를 뿐이지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는 것은 없습니다. 나와 자식이 생각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해야지 나는 옳고 자식은 그르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이 결국 중생에게는 고통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내 생각을 자꾸 주입하는 부모라면 서로의 견해가 다를 수 있다. 취미도 다를 수 있고 습관도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세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면 자꾸만 자식과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자식 입장이 돼보도록 하세요. 자식도 사람인지라 내 입맛에 맞게 변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가짐을 바꾸는데 초점을 두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말했을 때 자식이 싫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털어버리세요. 이런 마음이 자꾸 들지 않으면 108배 기도를 하면서 수양하도록 하세요. 자꾸 내 생각이 맞다고 고집부리는 순간 소중한 내 자식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넷째로 자식 앞에서 배우자 흉을 보거나 배우자를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예전에 스물살이 넘은 청년이 스님을 찾아와서 아버지와 연을 끊고 싶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아버지는 자신을 위해 해준 것 없이 대접받기만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에는 엄마의 영향도 매우 큽니다. 엄마가 자식을 임신했을 때 남편에 대한 미움이 있으면 그 무의식의 마음이 자식에게도 전달됩니다. 자식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그래요. 용돈을 줄 때도 엄마가 몰래 주는 거야 아빠가 몰래 주는 거야 이런 이야기하지 마세요. 돈을 줄 때도 아빠가 없으면 아빠가 힘들게 벌어서 이렇게 주는 거야 이렇게 배우자에 대해 좋게 이야기해줘야 합니다. 자꾸 배우자 몰래 뭔가를 자식에게 해주게 되면 자식의 중심축이 흔들리게 돼요 몰래 해주는 엄마는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거고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아빠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도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열심히 돈 벌어오고 일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중년 이후에 아버지도 매우 큰 상처가 됩니다. 젊은 시절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는데 자신을 찾지 않는 자식들 때문에 상처받게 돼요. 그래서 자식 앞에서 배우자를 함부로 대하는 것도 좋지 않고 흉보는 것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꾸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자식이 성년이 되고 난 이후 결혼 생활에도 큰 장애가 돼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가 아버지를 함부로 대하거나 아버지가 어머니를 함부로 대하면 자식도 똑같이 변합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함부로 대하면 자식도 아버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게 돼요. 자식 앞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참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 마음 속에 카르마도 치유가 되고 자식 마음의 카르마도 치유가 됩니다. 내가 자식 앞에서 배우자 흉을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참회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배우자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지금의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계속 살 거면 참회하고 사과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며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식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원만할 수 있고 틀어질 수도 있는 법입니다. 항상 주어진 상황과 조건 속에서 자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향을 생각하도록 하세요. 이게 바로 부모가 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은 자식과 관계 유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지속시키는데 힘이 됩니다.